롯데쇼핑은 실망스러운 올해 1분기 실적에 주가가 큰 폭 가락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몰 사업을 양수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롯데쇼핑은 11일 전일보다 6.56% 급락한 12만 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66만주로 전일의 22만주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가량 늘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0만6천주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8만9천주, 기관은 12만3천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개인은 이틀간 주식을 매도했으나 이날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스톡티브이는 자체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책한 책